코메론도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메론이 지금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3000주거든요 거래가 크게 안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 봉이 보면 봉의 형태가 윗고리가 아래 꼬리가 많이 달리는 형태인데 봉이 이런 거는 이제 분봉을 보면 거의 안에 많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것은 거래량이 얼마 안 된다니 꾸준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 코메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던 6월달에 지정이 6월달에 되고 난 다음에 21일 날 지정됐으니 그 이후로 계속 빠져서 내려왔죠 주식수가 900만주인데 거기에 13000주가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잠깐 보면 대주주가 38%고 거기에 IB 투자가 지금 12.9%거든요 요것만 해도 50% 넘잖아요 거기에 한 55% 정도는 지금 묶여있다 900만주, 450만주, 450만주에 또 임원급 이런 사람 다 합치면 한 400만주, 400만주 차 안 되는 물량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거래량이란 주가 추이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렸던 요기 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겠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한 번 크게 죽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맞죠 여기서 또 한 번 죽인다 그죠 죽이고 다시 한 번 더 올렸는데 여기서 보내지 않고 보내지 않고 한번 구웠다가 구웠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런 자리가 지금 상당한 지지 노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부러 저항에 맞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맞고 빠졌어요, 나 보지 마세요, 나 포기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늘림목적인 부분에서 여기 요 자리가 상당한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항보다는 밑에 지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여기 밟고 올라가면 보이시죠 여기 봉 여기 봉 보입니까? 밑에 이렇게 밟고 반등 나오면 봉을 밟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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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죠 그럼 요게 지금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자체가 이제 배팅이 이렇게 되고 약 3배 올랐죠 12,000원대 1봉으로 모아서 이렇게 보면 자, 고가 권역에서 여기 거래량이 딱 터지죠 요 거래량이 결국에는 뭡니까 요 거래량이 고가 권역에서 터진 거래량이에요 일부의 물량이 빠져나왔다고 보면 되고 밑에는 대부분의 평균적인 단가가 4,000원, 4,400원 부분 여기 얘네들은 여기 원봉 쌍봉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익실험 물량이라고 봐야 되죠 보이시죠 우리가 월봉만 보고도 이렇게 1봉상이 움직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내서 내려오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잡혀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이후에 시세를 이런 식으로 냈는데 위에는 저항이지만 이게 조정 패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2,000원에서 절반은 6,000원이잖아요 이런 가격대까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아직까지 하단에 물러 있다는 것은 이것을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서 이 기업이 돌아서기가 생각보다 힘들 것이다 코메론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 게 6월 달이었고 이런 거를 감안한다는 투자심리가 상당부 위축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오히려 6,000원대 이탈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결국 흐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6,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 6,0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잡아주는 급락구천 양봉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봉들을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은 1봉을 보더라도 앞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 자리에 보이십니까? 한 번, 두 번 지지를 받았죠 지지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세 번, 네 번 그런데 이게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게 자, 보세요. 이 봉을 보세요 기관이 딱 매도를 딱 치는 여기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서 거래가 빵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7,200원 자리로 의미가 있던 자리였고 그 7,200원 자리를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그 가격 때까지 각 자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이 거꾸로 보면 더욱 더 이게 원형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각이 이런 식으로 서거든요 이렇게 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 보다는 조금 더 하방에 6,000원대 이탈도 이번에 나올 수 있다 결국엔 지금의 지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행보를 조금 붙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 버려요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말자 관망으로 유지를 하되 가격대는 앞서 얘기했던 6,000원대 이탈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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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